이겨라. 그리고 설레 진짜 힘쓰자. 오빠. 이거 아니면 안 됐다. 알았어. 오케이. 내가 오빠의 결단을 믿을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비밀내리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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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렇게. 아 근데 형 진짜. 잠깐만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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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설리야! 설리야! 설리야, 내가 너라면 어디로 갔을까? 어? 내가 너라면 어디로 갔을까 설리야? 어, 이준! 준아! 설리랑 둘 다 뭐야? 조금 정도면 안 잡혔어. 야, 너 웬일로 이렇게 오래... 저 잘하죠. 잘하는 것 같아요. 야, 이쪽에는 호랑이 한 마리와 이쪽에 지금 설리... 호랑이 한 마리 양해네 진짜. 자이언트 베이비 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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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지 마세요. 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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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야... 아니, 그럼 이래서 어떻게 잡으려 그래, 이따가. 아! 아! 나는 피할 필요도... 아 잠깐만, 내가 피할 필요도 없는데, 피했지? 어, 저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아, 이거 참 누가 이겼을까? 아, 궁금해 죽겠네! 진짜 궁금하다. 이거 상품인가 본데? 야, 오늘 상품이 좋다 그랬는데... 아, 1등이 여기구나, 2등이 여기구나! 아직은 모르죠. 우리가 여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기... 어? 수비야. 종국, 수비야. 어? 장난 아니야? 장난이지? 어, 설립이야. 다음 번에 저 다시 나오면 오빠가 제 종왕이네. 무슨 소리야, 종이야, 종. 아까 약속했잖아요. 종이야, 그냥 수여천사에 등장한 거지. 종이가 이겼어! 신세를 한 번 진다고 생각하고. 어, 신세를 한 번. 깔끔하게. 그래,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더래요? 내가 너를, 무조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게. 진짜요? 그럼, 진짜야. 오빠가 저의 종이 된다. 하인이 된다. 하인이야, 그건 아닌데. 한 해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해줄게. 한 해 동안? 한 해는 그냥 할 수 있어. 설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설리야. 우승팀 앞으로 나오셔서. 그럼 다시 교환했나? 열어봐요. 저번에 금메달 됐잖아. 가벼워, 이렇게. 어? 뭐야? 어? 금인가? 잠깐만, 금이야? 아니, 뭐야? 뭐야? 금이인가? 오. 오. 아, 이게 나야? 아, 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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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겟다. 저희도 또 죽여야 되는 거지. 저희도 또 죽여야 돼. 저희도 죽여. 저희도 죽여. 저희도 죽여. 어, 이겟이. 저희도 죽여. 다음엔 형부터 뜯을 거예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죽여. 야, 우리 거치고 가. 아, 짙다, 아주. 아, 짙다, 아주. 나 짙다, 예. 감사합니다.